우리나라와 일본의 과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행사가 서울 광화문 마이크로소프트 사옥에서 열렸습니다.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국내 대학 연구팀과 동경대와 스쿠바대 등 일본 대학 연구팀은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 30여 건을 공개했습니다. 이번 행사에서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, 보행보조 로봇 등 의료와 스포츠, 연예 분야의 미래 기술이 소개됐고 영상 분석과 공기질 예측 기술에 대한 전문가 강연도 진행됐습니다.